파스타 다 먹으면 다음 코스는 남산타워 이런덴가? 아니요 요즘 남산타워 누가 가요? 수호 씨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건데요? 데이트 때마다 파스타만 먹는 게 더 무서워요? 대박 정말 이걸 하고 싶었어요?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왜요? 들릴까 해서요 뭐가요?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? 아니요 내가 뭐 볼수록 매력있긴 하지 볼메? 이거 들어볼래요? 수호 씨가 만든 노래예요? 네 오 오 좋다 나만 듣기 아까운데요? 어? 네 나만 듣고 싶다 얼른 가사 써서 들려줘요 알았죠? 네 그래 너는 이제 안威 Premier 하면 안威? 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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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